네, 2022년 1회 고졸 검정고시 체육정답표 확정된 거 올려져 있네요. 이거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. 5번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. 1번부터 5번, 1번에 2, 2번에 4, 3번에 4, 4번에 3, 5번에 1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요. 6번에 1, 7번에 3, 8번에 1, 9번에 1, 10번에 4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1번부터는요. 11번에 2, 12번에 2, 13번에 3, 14번에 2, 15번에 2, 16번에 2 그 다음에 17번에 4, 18번에 3, 19번에 4, 20번에 3이 되겠고요. 21번은 21번에 3, 22번에 1, 23번에 1, 24번에 4, 25번에 4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22년도 제1회 고졸 검정고시 지금은 학점 답으로 나왔거든요. 이 신청 그 기간이 다 끝났고요. 이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